어 월벨 리벨이 리벨이 오카 오카 도전 갈게요 자 여리원 광패 님 자 리벨이 어 리벨이 여기 있다 자 붙으면 어 붙으면 6억 2천 어 좋았어 아 제물 또 다 리벨이야 희한하네 제물 또 리벨이 벤제만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자 제물 또 합니다 자 월벨 리벨이 아 부담 되네 딴 딴 딴 딴 딴 자 리벨이 표정 좋구요 자 거하게 한잔한 표정 그쵸 어 축구 져 가지고 한잔 했나봐 자 친구 두명 홍명보 용수면 최고네 오오 자 짱구님 어서오시고 자 원샷 어 짱구님 오랜만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이거는 술차 아가 술차 표정 뭐 손치한 다음날 어 훈련장에 지각한 표정 아 지읏 됐다 이런 표정입니다 자 갑니다 투 샷 표정이 리벨이 다양하구만 좀 다 좋구요 호 이런 표정이잖아 땀까지 한중이 흘렀어요 잘 모르겠다는 땀있어 여기 땀 있잖아 땀 그치 어 벤제마만 가자 벤제마가 이제 리벨이가 늦게 오니까 째려보는거죠 자 쓰리샷 갑니다 자 쓰리샷 오우 아 이번에도 각인데 자 벤제마 지금 빡쳤고 어 마지막 표정 뭐자 마지막 표정 자 마지막 리벨 표정 이거 아까 그 표정 그대로야 땀 그대로 땀 그대로 흐르고 있고 표정만 조금 바뀌었어 자 그 표정 먹고 쫄아있는 표정 자 갑니다 그쵸 팀패님 별풍선 땡치요. 감사합니다. 꽃꽃길을 들어갈게요. 터키운진 6화 얼마지? 어 주세요 빨리. 빨리 줘 빨리 아 리베링 팔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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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롱도르 바드레비 토락장 샀을 때 표정 자 갑니다. are you ready? 5 4 3 2 1 0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5 2 예 지렸구요. 에릭 칸토니 칸토니 어서오시고 와우 지렸구요. 자 리베리 표정 좋았구요. 자 술 마시고 훈련장에 늦게 갔지만 마지막에 감독님한테 안 걸려가지고 기뻐한 표정 감동 나지 않았다고 지렸습니다. 자 주인분 축하드려구요. 축하드리구요. 아 좋았어. 아 다행이다. 아 자 표정 좋죠 리베리 자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다음번에 22억 22억 이기치 가겠습니다. 아 좋았어요. 음악과 함께 종료 음악과 함께 종료